자 우리 문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법 간단하게 냈고 어려운 문법이 없었고 우리가 쉽게 지문을만 읽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예전처럼 현대문법과 고전 문법을 혼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다이였는데 이건 좀 더 빠르게 한번 쭉 읽었다고 치고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윗글을 참고하여 라고 11번 되어 있으면 무조건 윗글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거든요. 5번 보면 사람의 감각기관을 뜻하는 눈의 의미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의 도수가 올렸다 해서 눈의 의미로 확장되었으니. 그러면 이게 원래 감각기관의 눈이 중심적인 의미라면 이 부분이 눈이 나빠졌다가 의미가 확장됐다는 건 주변 의미가 됐다는 것이고 주변 의미가 됐을 때는 그 눈이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구체관이고 추상적이다라고 질문이 있거든요. 그냥. 이거는 아주 쉬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특징으로 여기. 자 둘째 주변 의미는 주변으로 기존 의미가 확장되어 생긴 것으로서 새로 생긴 의미는 주변으로 확장된 의미는 기존 의미보다 추상성이 강화라고 돼 있죠. 그 때문에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다이어의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를 맺는다. 예를 든다면 앞이라는 단어가 향하고 있는 쪽이나 곳의 중심 의미인데 앞세대의 입장, 앞으로의 다가올 일에서는 각각 의미가 앞세대라는 말은 지나간 시간이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란 말이죠. 시간이란. 똑같은 다이어 앞이 과거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의미가 될 수 있어서 대립적인 것이다. 이걸 한번 찾아봐라. 이런 내용이거든. 그럼 이것도 순응스러운 건 주어지는 논리를 보면 되거든. 자꾸 말해 미안한데 모듬 발표 자료 좀 줄래? 민수가 너 빚쟁이 같다. 민수가 영희한테 영희 너 빚쟁이 같다. 빚을 나한테 받는 사람 같다. 나한테 자료 맡겨놓은 것 같네. 라고. 그러면 이때 빚쟁이는 영희를 지칭하는 거로 빚을 받는 사람이고 그럼 여기에 보면 이틀 뒤에 발표 사전 보험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지금 또 왔어. 근데 빚쟁이라니.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이 말은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나를 빚쟁이라고 보고 있네. 그럼 이때 빚쟁이는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빚쟁이. 앞에서의 빚쟁이는 돈을 받으러 온 사람. 받으러 온 사람을 빚쟁이. 밑에 빚쟁이는 내가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립적인 뉘앙스가 되는 것이고 빚쟁이. 밑에 빚쟁이. 그리고 발표가 끝난 뒤 돈 금방. 여기는 금방 올 거야. 그럼 아까 출발했으니까 금방 올 거야. 올 미래가 되는 건데 여기 뭐야. 또 다른 금방이 있나? 이건 미래고. 그래. 이틀 뒤에 사전 모임이라고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왔었다. 금방 왔었다. 그러면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고 금방 올 거야. 올 미래가 되는 거죠. 과거와 미래. 그러면 금방과 여기 빚쟁이가 대립적인 다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자, 이거 13번도 여러분들 안 봐도 다 쭉 볼 수 있는 우리가 음절. 우리가 음은에 관한 얘기죠. 음은 변동은 여러분들 눈이 말했듯이 아주 쉬운 걸 물어보거든요. 그럼 음은 변동을 봤을 때 이런 사례를 묻고 있는데 자, 밥상에서의 쌍은 첨가의 결과이고 그럼 여기에 지금 적절한 거를 찾는 거죠. 그러면 쌍은 우리가 말했듯이 첨가는 니은 첨가이고 반멈 첨가. 반멈 첨가가 거의 안 나온다고 했고요. 이 금방은 밥상은 시옷이 쌍시옷으로 교체가 된 거죠. 이거 틀렸고 진닐에서의 닐은 이응자리에 니은 첨가. 교체가 아니고 니은 첨가가 된 거죠. 근데 비읍이 니은 때문에 미음으로 이때 교체가 된 거지. 닐에서는 니은 첨가죠. 의복함에서의 함은 축약의 결과이고 그러면 기역과 히읗을 축약하니깐 함, 축약 맞네. 결과이고 음절의 유형이 단일어인 함과 같다. 그러면 함은 자음, 모음, 자음인데 여기에 함은 자음, 모음, 자음이기 때문에 달라졌다가 아니고 같은 거죠. 국물에서의 궁은 교체의 결과이고 국물에서의 궁은 미음이 기억한테 영향을 줘서 기억의 이응으로 교체가 됐고 그러면 음절 유형이 단일어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같네. 그리고 5번 화살에서의 화는 탈락의 결과이고 화살에서의 화는 원래 활인데 니은이 탈락한 결과는 맞고 음절 유형이 단일어인 활과 같아요. 그럼 화는 자음, 히읗, 모음. 이건 자음, 모음, 자음 다르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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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